Yes I love it! 아이오아이 입니다! 안녕하세요!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가 발매되었습니다! 짧게 불러볼까요? 시작! 나의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요! 레디! 나의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길땐 말해줘 내가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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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거래를 하러 가는데요 바로 중고나라 카페에 저희 포토카드를 구매하겠다고 하신 구매자분들 만나러 가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떨려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거래 시간이 다 별다예요 우리 빨리 야스정보이 뚫을까? 렛츠고! 우리 이제 가고 있는데 도연아 스케줄할 때 교복 입는 모습을 흔치 않은데 오늘 어쩐 일로 교복 입으셨죠? 제가 오늘 중인공이거든요 여러분! 오늘... 오늘... 오늘 직거래 컨셉이 고등학생 커플 판매자인데 남자친구가 아이오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막 질투하는 그런 여자친구 역할이에요 얼마나 놀라실까? 처음에 어려면 어떡해? 재밌겠다 서울 어떡해 못 알아봤으면 재밌겠다 근데 못 알아봤으면 재밌겠네 근데 야 너 목소리야 나 목소리 약간 변수하면 안 돼? 오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다 같이 눈가봐도 도연이 같이 나가야 돼 오케이 도연 주시켜봐 시작 안녕하세요 아? 진짜 아니야? 안녕하세요 아? 진짜 아니야? 아? 진짜 아니야? 김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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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더 여성스럽게 하던지 안녕하세요 아 뭐가 아니야 나야 뭔가 거짓말 없을 수 없어 저희가 스니커 거래하는 거를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그냥 어? 뭐야?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니 그거 있잖아요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도착했어요 이제 우와 도착했어 나 갈 거야 지금 판매자분이 도착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더 떨려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그냥 다 세팅되어 있네 그냥 다 세팅되어 있네 나 이거 봐봐 어쩔 수 없어 와 도열 언니 도열 언니 도열 언니 흰새끼야 봐 그냥 좀 더 자연스러운 걸로 더 알았거든 아 너무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아 어떻게 들키겠지? 아 괜찮아 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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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이 아 깜짝 놀랐어 ur 그쪽에 이쪽으로 쭉 오시면 농구 꼴대 보이거든요 왔다 두 사람인가 봐 두 사람 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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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나의 생각과 달래서 다 썼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포토카드 내 판매자 말씀해주세요 팬이세요 아이오아이? 네 누구 좋아하세요? 네 소미 좋아해요 네 소미요? 네 도연이가 진짜 좋은데 도연이가 더 예쁘지 않아요? 뭐하나 도연이가 더 예쁘지 않아요? 왜? 너 때문에 파는 거잖아 지금 가방이 있어서 가방에서 바로 꺼내드릴게요 됐어 됐어 잘 찾아봐 진짜 예뻐 뭔 소리야 너 내가 아이오아이 팬이어서 싫어서 그런 거지 이러는데 어떡해 아 사갔나 아 없네 아 죄송해요 안 갖고 온 거 같은데 아 그럼 지금 바로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도연아 마스크랑 안경 벗어봐 YEA 마스크랑 안경 벗어봐 아 뭐야? 안경 벗어봐 아 뭐야? 어? 어? 아 죄송해요 마스크랑 안경 벗어 어 또 누구 필요하시나 했죠? 응 에스프레인 네 다 불러 버려 자, 사 그릴게요 다 불러 버려 사 드릴게요 사게야 사 불러 버려 사 불러 버려 왜요? 뭐야? 왜요?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여기까지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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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처음 보자. 아니 여기 예쁘신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. 이런 거 진짜 죄송한데 저분이랑 옷 안 와요. 이걸 보는데 계속 잘 본 것 같은 거예요. 털부서 너무 맞아요.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요. 원래 난 못 맞아서 기분이 어떠세요? 뭔가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잘하시는데 아이와이아이하게 해주고 싶은 말 해오고 싶은 말이요? 저 프로듀스 101 그때부터 계속 투표했어요.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다 투표 한 번씩 유정 씨 노래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꼭 돼야지 이러면서 소래 씨는 늘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또 세정 씨도 그렇고 다들 너무 예쁘죠. 유정 씨 걸크러시라고 혹시 저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? 저요? 이번 신곡이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잘 챙겨. 어제도 계속 그 네이버 계속 돌리고 네이버 지금 계속 돌리고 왔거든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즉석으로 포카 받으러 오셨으니까 저희가 다 찍어드릴게요. 만들어드릴게요. 만들어내려고요. 셀카 뽑카 저희도 그렇다면 하죠. 그렇다면 너리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 처음이라고 누구라도 이런 적 없다고 내 눈을 바라보며 나를 해도 넘어가지 말래 oh no 조심조심조심해 yeah 자 사진 대응 가겠습니다.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꿈인가 싶고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너무너무너무 대박 나시길 너무너무너무 기원해드리고요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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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요 정말 신선했고요 그리고 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 행복한 일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YES I LOVE IT RL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